야스빈의 대거표 자 일단 첫 공격 야스빈 박정화의 선을 계속 그 에디션을 받으러 성공입니다 4년 5번 앞에 숨겨 떨어진 볼입니다 박정화가 받아냅니다 이한빈이 감탄 최정민 선수생활 최정민 선수생활 1위를 날리고 있는데 이제 점점 양현진 선수가 추격을 하고 있잖아요 개스루이즈의 한계를 더하는 저 느낌이고요 맞습니다 최정민 선수생활 최정민 선수생활 최정민 선수생활 최정민 선수생활 마지막 박정화 선수의 공격범실이 문제가 아니고 다이렉트로 두 명이나 놓쳤잖아요 공격범실을 시도하다보면 최정민 선수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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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찬스 볼 AIP 버스 야스민의 매우 타임 황딩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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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민턴 지금 이 직선을 황딩댄처 잘 지키고 있었는데 오늘의 역시나 김채원 황딩댄처 뒷면에서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야스민턴은 빙킹 황딩댄처 황딩댄처 다시 한번 황딩댄 kamer 황딩댄처 황딩댄 Flex 엑딩댄처 트로스 앞으로 하apan 흩식 3번에 대기하는 선수에 점점이 나옵니다. 직접 커버를 합니다. 빌림스 바로 때려요. 지금은 데뷔가 안되셨군요. 그렇죠. 제올림경 선수는 이제 흥미를 할 때는 능력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꼭 제발에 대기하는 없잖아요. 1번에 넘겨주세요. 1번에 넘겨주세요. 1번에 넘겨주세요. 1번에 넘겨주세요. 안내편의 이한민이 달려줍니다. 1번에 넘겨주세요. 4개의 블록킹을 막아내고 있는 IBK. 1번에 넘겨주세요. 1번에 넘겨주세요. 1번에 넘겨주세요. 1번에 넘겨주세요. 2번에 넘겨주세요. 1번에 넘겨주세요. 어 지금도 이제 김채원 선수에 이달 연결이 좋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진한 향기를 내고 화려하지 않아도 없어서는 안내는 꼭 필요한 선수 표승기가 동산 3,500등점에 성공을 오른쪽의 스캔 어? 스캔 좋아하나? 네, 타고 일단 한 번 겹니다 어? 동일이 렉트킹 상당히 높아야죠 동일이 렉트킹 박사 일 Digit! 두bank nova 몇시 하나까지 10점 오케이 웃음도 웃음 2016 pasar 재빨리는 여기 마am 조심 진짜 큰일 났어요, 네. 박사는 이 게임을 얻고 있습니다. 박사는 이 게임을 얻고 있습니다. 박사는 이 게임을 얻고 있습니다. ед전 Ib상 태어난 의심으로 시작합니다. 오이은 getting 3개 중입니다. Thiak-TRI Oliviaants 대화는 6 an. Wizard的6項 self can build new try including stem. 빛oured sch in the Gracias Beyurer. 두 titer of a pouch in Bh professions environments, このバーカー dans一般世界1個、 이번 시즌 사실 선발로 나와서 2세트까지 1인 점수 처음이고요. 2득점 한 것도 처음입니다. 그러나 코치에서 본의 길을 보면 팀인 선수가 왜 더 코치에서 5분의 때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아, 김희는 20점을 늘렸습니다. 오픈킹을 좌측으로 만듭니다. 박사람? 김희진이 1인 안에 최장댕 2번에 눌렀습니다. 하얘진의 1인 연기를. 4팀으로 어깨를 올렸습니다. 양 팀의 가장 큰 차이는 2단 6렬이 있어요. 벚꽃. 박민경. 성공입니다. 좋습니다. 올려놨습니다. 실패예요. accelerate 오케이, UFC, UFC. 박近해 prayer 박력 저 3개대…… 지금 3개 5명이에요. 현재 이동몸 경 1위. 하나의 벨이 홀 therm 행동 Top 3배ballU intersection 두 week 합격에 내리시면 이동봉 경 1위에 있는 헬리프 선수에요. 언제까지 있으실 거고요? 버트 차로 벌어있습니다. 살렸고요. 이거 우리 때려요. 공격 잘해요. 승독! 승독! 그룹이 급하네요. 자, 독점 찬스에서 100% 축하러입니다. 아무리 겨나 올리고 합격한! 독점을 만듭니다! 오늘은 교체대에서 들어온 선수들, 3회차에 다시 스파팅이 변할만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잘 통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넌, 신호는 신호가 됐습니다. 지금... 뚜껑! 썩어 원칙을 나옵니다. 욕 brake! 이뻑이야! ego, 백토스로! 합격 옆으로... 이베리! 이고, 야스! 이게 더 처치해오시메야 돼... 비가가 되셔라, 아랫폼의 선수는 성공률이 좋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랫폼의 선수가 공격 성공률이 열심히 넘어가는 점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아랫폼의 선수가 공격 성공률이 열심히 넘어가는 점수가 많습니다. 아이라이브 선수가 공격 성공률이 열심히 넘어가는 점수가 높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